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 앞에 지금 광부도시락을 하는 식당인데 그 앞에 태자빈관으로 가는 곳입니다. 현재 시간이 10시 한 15분이고 10시 반부터 지금 오픈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15분간 이쪽 태자빈관을 또 들리는 그런 계기를 삼게 되어있습니다. 쭉 올라가시면 알겠지만 이곳이 태자빈관인데 과거에 일본에 태자빈을 모시려고 실제 지어졌다고 하는데 오신 경우는 없다라고 하니까 이쪽에 정원들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. 이곳에 오기조기하게 되어있고 이게 아무래도 일본 집에 통치해 있던 곳이니까 걷고 오우 잉어도 많네. 자 잉어도 좀 보시고 우리 가이단 아주머니들이 이곳에서는 평균 연령이 좀 높습니다. 높은데 그래도 성실하게 잘 가르쳐주고 여기 같은 조경들이나 정원들이 잘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식 건축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쭉 거늘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. 아무튼 여기서 뭐 쭉 둘러보면서 촬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